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도 코딩표준, 제가 사용하는 코딩표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제가 코딩표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코든베이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실제 일부는 제 웹사이트에도 공개를 해놨고 C샵 코딩표준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 회사 내부에 있는 내부 문서로 추가적인 룰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코딩교축을 어길 경우에 코드가 컴파일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실패해서 배포를 안 되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제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회사에 한정된 거고요. 제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하고 일을 해 줄 때면 당연히 그 회사의 코딩표준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런 회사를 두 군데 세 군데랑 같이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동안에 두 군데 세 군데 다르게 코딩표준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만 전문 프로그래머고요. 프로그래머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고객을 위해 그거에 맞춰가 주는 게 프로그래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프로그래머. 서로는 거기 끝. 오늘 이야기할 거는 스트링 관련 함수들이에요. C샵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C샵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링 함수들 중에 저런 게 있어요. 스플릿하는 함수. 스플릿할 때 토크나이저거든요. 토크나이저 하면 중간에 비어서 나오는 문자열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려면 특별한 패러미터를 넣어줘야 돼요. 인유머레이션으로. 저희는 그거 사용하는 게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 사용해요. 사용은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랩핑 함수를 만들어요. 그런 흔히들 사용하는 스트링 연산은 굳이 이넘을 이렇게 복잡하게 두지 말고 래퍼를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함수를 제공합니다. 스플릿, 리무브, 엠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많은 스트링 연산을 하다 보면 되게 중복되는 스트링 연산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것들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C샵을 감으면 스트링 컴퓨어 할 때 이그노어 케이스에서 컴퓨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이놈이 들어가는데 이그노어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컬처, 인베리언트, 오디날 막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 의미를 읽긴 읽는데 사람들이 읽고 100% 이해 못하고 또 이상한 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 이런 비즈니스 로지카에서는 이거 하나만 쓰면 된다. 그럼 그걸 래핑해놓고 다른 거 다 금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스트링 연산 그런 제공하는 함수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드들을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래핑을 해놓은 게 많아요. 지금 말했던 이그노어 케이스도 그렇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스트링 연산을 할 때 무슨 컬처를 다르게 하면서 컴퓨어 할 이유는 죽어도 없거든, 우리는. 그게 필요하면 그런 함수를 따로 만들면 되는 거야, 윗단에서. 그게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오디날이나 인베리언트 컬처로 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열심히 쓰면서 이거를 뭐 코드도 길어지고 잘못 쓰는 경우도 있는 걸 막기도 싫고 그냥 이게 맞는 함수야? 보면 너도 이게 맞는 함수고 알 거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이유가 특히 이제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언어엠에 익숙해지신 프로그래머들은 좀 이런 것 같은데 템프 스트링 만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세요. 어떤 스트링이 뭐에 존재하냐라고 확인할 때 그냥 단순히 이게 인덱스 오브에 뭐가 있어? 있어?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상하게 스플릿을 하고 서버 스트링을 한 다음에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연산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의 함수로 만듭니다. 저희는 그냥. 그래서 이 함수 하나 호출하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이 다양한 모드를 지원해야 됐던 많은 스트링 함수들을 저희가 금지 목록에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 연산 자체가 그렇게 어마무시 느린 연산은 아닌데 만약에 그 가독성도 높이고 굉장히 편하게 다른 함수 호출 한 번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주는 게 나중에 무슨 동접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서버가 좀 느려서 올려야 돼요. 이런 순간을 한 1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코드를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단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생각할 게 많고 무슨 뭐 하나하나 꼼꼼히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코드도 많이 작성해야 되고 그럼 누가 하겠어. 가성비가 안 맞거든. 근데 야. 네가 이거 해갖고 이 사느니 그냥 이 함수 한 번 호출하면 끝나. 이게 가비지를 만들지 않는 빠른 함수야.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런 거에서 저희는 이렇게 어떤 되게 간단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문제점 그리고 나중에 고칠래 하고 하면은 되게 머리 아픈 이런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스플릿 같은 함수도 저희가 코드 리뷰 보면서 볼 때마다 일단은 되게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스플릿 함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연산으로 할 수 없는지 고민을 많이 해요. 리뷰어들이. 그래서 다른 거 쓰라라고 계속 지시를 해줘요. 이게 프로덕션 라이브 올라가는 코드일 때. 그냥 내부 데스크탑 툴 돌리는 거다. 신경 안 써요. 스플릿 하면 스플릿 하라지. 내부 무슨 어드민 툴이다. 그래 그래 해 상관없어. 우리가 만드는 자동화 툴이다. 오케이. 그 정도 상관없어. 단 풀워드 나가서 라이브 나가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기본적으로 빨리 돌아야 되는 코드들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리뷰를 보는 습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스트링 함수들 C3의 스트링 함수들 굉장히 강력하고 좋아하고 모드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모드를 바꿔 써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차라리 래퍼 함수로 하나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쉬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런 내부에서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어요. 우리가 래퍼로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들어온 게 뭔지 이제 뭐 디버거 어설트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저희는 많은 스트링 함수들에서 특정한 매개변수가 들어가는 거로 막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만 하고 래퍼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꽤 스트링 함수들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포프였습니다.